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하윤입니다. 입시한다고 덕질 생활도 놓고 즐겁던 백수 생활도 놓고 좀 빡세게 살다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결과를 듣고 오랜만에 유튜브에 돌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가고 싶었던 예의로 스크롤 오브 알츠는 1차 서류 포트폴리오 심사에서 광탈했어요. 합격률이 6%에 그치는 곳이라 꼴랑 4개월의 준비로 합격하길 바란 게 이미 유행임을 알고 있었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수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실망하지 않고 바로 올해 2023년에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짰어요.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퍼지지 않고 다시 또 노력해야겠습니다. 작년 2022년에 지원한 학교는 최종적으로 총 4군데였는데요. 첫 번째는 예일 스크롤 오브 아츠, 두 번째는 리즈디, 세 번째는 카라츠, 그리고 마지막은 프렛 인스티튜트였습니다. 트원부터 예일 아니면 유학 갈 생각이 없었고 올해 떨어진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하지만 미국에 어떤 학교들이 있고 그 학교를 가면 어떤 이점이 있고 졸업하면 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US 레포트 기준으로 사진학과 상위 20위권 대학을 모조리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소거법을 진행했더니 남은 학교가 이 네 곳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싸이근 랭킹 2위 학교이지만 포토그래피를 위한 전문적인 수업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UCLA 또는 콜롬비아 대학교처럼 미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들이 공부 잘해야 하는 명문 학교인 경우 예술 학부에 써주는 신경이 많지 않고 예체능도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시각이 더 강해서 저처럼 자기 표현을 위해 창작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에겐 알맞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학교 위치가 제가 가고 싶은 도시와는 거리가 먼 학교들도 제외했고 특정 인종이 장악한 학교는 제외했어요. 인종 차별은 지향하지만 완전 한국인인 저는 이왕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김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원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학교들을 탈락시키고 나니 막상 가고 싶은 학교는 정말 적었습니다. 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인상 깊었던 몇몇 학교도 있었어요. 로체스터 공과대학에 가면 졸업 후 과학사진 기자가 되는 경우도 많대요. 저는 현재로서는 예술로서의 사진을 다루고 싶지만 만약에 그 방향이 잘 되지 않는다면 아예 전문성을 가진 과학사진을 찍는 것에도 흥미가 가더라고요. 또한 공과대학답게 스템으로 분류되는 전공을 복수 전공하거나 같이 들으면 한국인으로서 좀 더 길고 안정적인 비자를 발급받기도 수월해져서 이점이 많다고 판단했어요. 내년에도 예일에 떨어진다면 이러한 진로도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스케이드 학교 페이지에는 장점으로 학교 옆 국립공원에서 자연경관 사진을 찍으면서 수업할 수 있고 또 졸업 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적어놓은 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제 체력으로 보나 관심사로 보나 이곳에 진학할 생각은 추후에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두루몽술 예술이나 비평만 다룬다고 설명하는 학교들보단 훨씬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학교들은 랭킹에 있지 않더라도 따로 알아봤는데요. 이곳에 가는 것도 또 다른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겠더라고요. 파슨스, SBA, 프렛 등의 학교는 뉴욕에 위치했다는 이점을 살려 다양한 취업기회와 인턴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홍보하지만 전통이 깊거나 유소 깊은 학교는 아직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과 상업적인 사진 촬영 스킬이 향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지는 곳으로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상업사진 작가 스튜디오에 일하러 가는 등의 진로 방향성이요. 이렇게 나름 어떻게 해야지? 어떤 학교를 가는 게 나에게 맞는 선택일까? 고민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학교는 전부 알아본 결과 결국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학교는 도울 뿐 내가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럴수록 명맥 있는 학교 타이틀을 따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두에게 맞는 답은 아닐 테지만 제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이 정리됐어요. 우물한 개구리의 아주 무식하고 단순한 치환이 되겠지만 한국에서 미대입시를 치른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예일은 서울대미대, 니즈디는 홍대미대, 그리고 싸이근 한예종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카라치의 경우 월트 디즈니가 설립에 참여한 학교답게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디자인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목표하는 학교였어요. 실제로 영상 쪽 전공생들은 졸업 후 MTV나 디즈니 등으로 간대요. 맨해튼에 있는 학교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예대 등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서울 중심가에 있는 학교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SVA의 경우 개원예대와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의를 제외한 학교들은 지원 전에 포트폴리오 리뷰데이를 진행하는데 싸이과 리즈디에서 리뷰를 받고 일부 정보는 알게 된 사실입니다. 교수님과 알룸나이 크리틱이 피드백과 함께 직접 학교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작업 발전시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서 올해에도 신청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예일은 면접도 부름 못 받고 떨어졌고 리즈디는 면접 없이 3월에 합격 소식을 알려주고 카라츠는 2월 16일 줌 면접 그리고 프렛은 감감무소식인 현재에서 잠시 제 딴에는 혼자 치열했던 입시전쟁을 치르고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점검을 하는 영상 겸 올립니다. 유학은 1년 이상 미뤄졌지만 올해도 할 수 있는 거 해보면서 살려고요. 이번 영상엔 학교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잔뜩 들어있으니 혹시 영상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면접일까지 잉글이라는 서비스로 명어 면접을 준비 중인데 이것도 12회 모두 수강해보고 서비스 사용 후기 들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